워케이션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해보자 또 두렵기도 해요. 나 잘할 수 있을까? 나 진짜 집중이 안 돼도 그런 공간에서 내가 최대의 효율을 내서 업무를 할 수 있을까? 설레임 반, 두려운 반이 지금 사실 공존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못할 것 같은 것들? 안 해봤던 것, 나를 위한 걸 해보고 싶어서 초심, 초심의 초심, 회복한 기분으로 이게 진짜 자유로워지는 게 이런 거구나